선호공 앞으로 밀고 달아는 유명호 양선수 난타전 2회전에서 난타전을 벌이는데 양선수 됩니다. 일부의 양구도 없이 양선수들이 서로 맞서 들어갑니다. 서로 밀고 달아는 양선수 모험을 겁니다. 바깥도 선호공 아주 화끈한 경기군요. 안면 다시 쳐왔습니다. 공포 안면 스트레스 계속 받아봐는 유명호 찬스입니다. 유명호의 찬스 마우스피스가 반영하였습니다. 선호공 선수의 끈질진 경기 성공하고 있습니다. 선호공 선수 과연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면을 계속으로만 하는 선호공. 선호공 많이 얻어봤습니다. 비틀거리는 선호공. 선호공 비틀거립니다. 롭쪽 비틀거리는 선호공. 유명호 계속 대쉬. 유명호 대쉬. 선호공 다리 힘이 빠졌습니다. 비틀거립니다. 롭다운 다운 당하는 선호공. 롭다운을 롭다운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만. 계속 밀어붙이는 유명호. 아주 화끈한 경기군요. 유명호 계속 밀어붙입니다. 선호공. 시간 50여초 남았습니다만. 높쪽 계속 밀어붙이는 유명호.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유명호 밀어붙입니다. 선호공. 뒤로 또 높쪽으로 밀립니다. 높쪽으로 밀리는 선호공. 시간 20여초 남았습니다. 마우스피스가 빠져나왔습니다. 복부공격. 계속 숨쉴결없이 밀어붙입니다. 개선 밀어붙입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어붙입니다. 통! 울렸습니다. 정말 이 전통을 이어받을 선수들이 좀 배출이 잘 되어야 되겠는데요. 네. 상도 한승선님 말씀하셨습니다만 WK 승리의 랭크 선호동 그리고 유명호가 일기인데요. 랭킹전이고 라이벌전이고 도전권 쟁탈전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요. 물러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의 주먹을 피하는 그 페리윙 이런 기술 좋습니다. 다시 양선수. 마트 안에 그 작은 탱크라고 불리우는 유명호 선수. 그렇죠. 네. 불굴의 투지. 하이탑. 네. 보십시오. 연타. 77.65% 이 선호공이 95% 됐습니다. 47.3%니까 주먹 펀치의 양도는. 앞서 있죠. 그런데다가 일패가 채문진 선수한테 준 거니까요. 그렇죠. 단 하나가. 네. 그리고 두 선수가 다 같이요. 이제 선호공 선수는 19살에 프로 데뷔를 했고. 이 얘기가 됩니다. 저거 짧게 짧게 끊어치는 유명호. 대단합니다. 불이 쫓아가는 것이지만. 순간적으로. 이건 예술입니다. 무모하게 화이팅을 펀치는 것 같애도 어느 정도는 다 계산이 돼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낳고 허리 발이 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오히려 그 스텝이 넓고 크기 깊으면 그만큼 움직임이 준화가 돼 있는. 준화됩니다. 그 대신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더라도요. 난 차장님 났고야말로. 아하. 물러서질 났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신력을 말이죠. 같이 맞붙어서. 네. 막할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이 말렸어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뭐 코스를 잡히면서. 또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도 이제. 유종배 씨. 저는 거의 무방지상태의 공격뿐입니다. 다 이제 고인됐죠. 아. 승합성 세월이. 많이 공격하는 유명. 문화체육관인데 말이죠. 문화체육관 하면은 바로 그 복싱의 메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동 시절은 우리 옆에 문화체육관입니다. 인정도 신호체육관이라고도 했었죠. 네. 계속해서 막부터 싸웁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백을 두들기듯이. 그렇습니다. 두 선수입니다. 이렇게도 뭐. 할지도 없어요. 두 선수가. 두 선수도 없어요. 목기로 한 건 뭐 자식이 없어요. 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호공 선수에 비해서. 이 선호공 선수는. 우아래를 번갈아가면서 주신다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요. 늘이 막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구와의 앞면을 번갈아가면서 주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정말 그 흔한 말로 숨실 새가 없을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이제 조일보에서 또 나타납니다만은. 네. 네. 절대 이 그냥 자기 혼자만이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트레이너와. 이제 김윤기 지금 트레이너. 그렇죠. 네. 계속 공격. 정말 윤윤기 선수는 이 콘트에서 또 미친 감사를 안 합니다. 네. 아! 여기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입니까. 정신은 말짱하지만은 고통이 못 이겨서 이제 스스로 이제 좀 쉬는 거거든요. 네. 네. 숨을 쉴 수만 건 다 경기 끝냈어요. 네. 견디지 못하. 자. 7라운드에 개우승을 이끌어. 네.